osen 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손용호 기자 승리했지만 굴욕적인 승리였다.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 임에서 홍콩을 꺾고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. 그러나 역대 홍콩 상대로 쳐 음으로 콜드게임에 실패하며 9이닝까지 경기를 했고 홍콩전 최다 실전까지 허용했다. 비대를 저버린 졸전이었다. 한국은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카르노 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.8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 야구 비조 예선 3차전 홍콩 상대로 20일.3으로 승리했다. 변기 종료 후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.